한국국토정보공사 2020년 9월 1일 흉가여행 46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미쳤다 미쳐버린다 비주얼 이쪽으로 들어가야돼 이 지옥으로 들어가야돼 공포방송 건물 위가는 따로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바로 진입할게요 출발 비주얼 다행히 카치 자 정리 ίν 엘리베이도 와있다.. 누구세요? 실례하겠습니다 혹시 사람 있나요? 혹시 사람 있나요? 혹시 사람 있나요? 기운이 엄청 더럽다 이거 와.. 기운 엄청.. 누구세요? 잠깐만..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 나 뭐 본거같아 지금 이거 안될거 같은데 여러분 잠깐 뭐 있어요? 여러분 잠깐 나 뭐 본거같아 여러분 지금 뭐 있는거 같은데 여러분 잠깐만요 나 뭐 본거 같은데? 누구세요? 혹시 사람 있어요? 혹시 사람 있어요? 혹시 사람이에요? 장난치지 마시고 사람이랑 얘기로 합시다 근데 그냥 그냥 분명히 Stopped 나쁘게 sis 안방 난 announce 이따ys 인 слуш seized 괜찮은 alta 이끓 partis 으악!! 발 끄는 소리.. 들어와봐 이런 거 있잖아 뭐 들어왔어? 으악!! 하나..둘.. 둘.. 둘인가 셋인가.. 여기 있어요? 잠시 후 Don't complain 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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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.. 눅 sichernak 둘.. now.. нужно.. esos.. 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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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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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. 셋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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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여러분 나 여기 있기 싫습니다 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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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보니깐 보니깐 바둑 보니깐 바둑 아이씨.. 뭐야..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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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 하지 마세요! 하지 마세요! 잠깐만! 혹시 할머니세요? 혹시 할머니십니까? 잠깐만 화를 좀 사귀시고 제가 갈게요 혹시 할머니세요? 혹시 할머니십니까? 어디 계세요? 어디 계세요? 저기 할머니는 2명으로 와서 예전원은 2명으로 하네요 아빕! 할머니는 카카크를 찾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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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야?! 뭐야?! 누구야?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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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뭐 치러 왔는데?! 방금 뭐 치러 왔는데?! 분명히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거 뭐야?! 미쳤다 이거 안되겠다 도착! 구독! 좋아요! 알람개짱 부탁드려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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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